자! 그래서 ... 얘는 뭐였더라 소리는? SHALL 그래서 하나씩? SHELL SH, E, L, U E E, H, U SHELL SH는 뭐 된다고요? SH E는? E, E, O E, E, O 중에... E L, L은? UL 그래서 합쳐서 이건 뭘까요? H가 무슨 소리 나는지 아시죠? 그러니까 다 합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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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 셀 이거는 셀 셀 셀 그렇습니까? 뜻은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 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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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셀 Faire 이러면 이러면 Faire 이거는 Share 이거는 Faire 이거는 Or? Or Or 이거는 Or 이거는 Or 이거는 그냥 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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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r Air Chair Chair 오케이 그래서 CH는 Ch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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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A, O 중에서 A A A I, E, O I, E, O 중에서 O O R은 항상 R 그래서 다 합쳐서 Chair Chair 이 뜻은 의자 의자 Chair Chair Ch Ch A I I R 그렇지 소리 Ch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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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ck 그렇지 Chick Chick Okay 하나씩 Chick E E K K 합쳐서 Chick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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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O 중에서 E CK CK는 항상 K 그래서 합쳐서 이거는 EK 요렇게는 취 그는 병아리 병아리 CHICK CHI K E K 그러면 C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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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CHICK입니까 C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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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K CH CH 이니까 아.. 아이씨 스스로 썼는데 아 이거 스스로 소리 하는 거 많은데요 이 소리 나는 거 많아 E도 있고 I도 있고 EE도 있고 EA도 있고 E에 어 중에 E 있고 IE 어 중에 E 있고 EE는 항상 E 대우 EA는 이것도 E 아니면 A가 되죠 이 소리 있고 그렇게 하면 헷갈린다니까 네 E니까 뭐다가 아니고 병아리니까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어떻게 글씨가 구성된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아이씨 잠시만 스스로 썼는데 이게 병아리 이렇게 생겼던 그런가요? 이러면 체크하던데? 이러면 체크하던데? 아이구 폰. 폰이 아니고 폰. 폰. 한씩. 폰. 폰. 오. 얘 안 보입니까? 아 오 오. 내 이름을 불러줘도 될 텐데. 오. 네. 합쳐서 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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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는? 폰. 오는? 오 오 오. 아 어. 오 오 오 어 중에? 오. 애는 항상? 네. 네. 이는? 이에 어. 인데 여기 소리 안 나고 얘가 오 내게 만들어서. 합쳐서? 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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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는 그나저나 기억 안 나십니까? CH. 병아리 소리가 뭐야? CH. 치크. 이거 어떻게 쓰면 되지 뭐 여러가지 치클한 소리를 내 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은 무무진하게 많이 있지 내 병원이란 뜻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됐더라? bilmiyorum. 와이고 suicidal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 이 이 이 이 에어 야 이거 이 에어 아 아 생일관씨가 충분히 들었는데 모르네요 오케이 소리 펑 P H O N E 소리 펑 펑 3 3 하나씩 T R R E 3 TH는 S S S S S R E E 3 3 3 3 세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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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원래 오는 날 아니잖아 와도 돼 여름데 목요일인데 원래 안오는 날 맞아? 언제 언제 오는데 월수가 늘지 않아요 세비니 월 월 월 월 월 아니 와도 돼 안녕 안녕히 계세요 E, R E니까 여기서 E, E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내가 쓰기 연습 소리내면서 쓰기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소리내면서 3 소리내면서 쓰기 연습하고 있나 3 이런식으로 공책이 이게 만약에 공책이다 그러면 3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뭐야 뜻 보고 소리 뜻은 없지 여기 소리 보고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은데 SH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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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E, F SHEEP I는 I, E, O 중에서 E 뜻은 배 배 3선 배 SH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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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덤 덤 덤 덤 덤 얘가 덤 소리나니까 어떤 글자가 글자는 있는데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지 그치 B가 소리 안 나는 것 같지 그래서 하나씩 덤 에이 천천히 해 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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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는? U, U, O. U, U, O 중에서? 그래서 여기까지? S, S, S 여기까지 합쳐서 S야? 걔는 아무 소리 안 나나봐. S, S, S 걔는 아무 소리 안 나나봐. S, S, S S하고 O 소리를 합쳐서 S, S 대하실 거 아니야. 아, TH, U가 내는 소리가 뭡니까? 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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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하고 O, TH 여기까지? THUM 여기까지? THUM V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THUM, V가 아니고 THUM THUM 뜻은?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THUM O MB 아 6구나 물론 O도 오설이 낸다고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라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이 되겠냐 이게 뭐야? 이러겠지 이렇게 써갖고 이게 엄지손가락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민성이 혼자서 이게 엄지손가락이라 그러는 거겠지 어? 하여튼 틀린 것들 그러면 이제 고쳐오십시오 응